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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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할렐루야 예수 안에 즐겁고 기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뀐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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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지지 않아요 믿음 가질 때에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보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성취될 말씀을 여러분 딱 받으시면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내가 서야 되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고요 성경에서는 박사입니다 그리고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 이 바울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가거를 보면서 생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정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건와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성경책이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하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말하는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생애 속에서 많은 오해와 착각들이 그의 걸음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다메석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성경값도 바뀌어지고 역사간도 바뀌어지고 세계간도 바뀌어지는데 그리스도로 말면 모든 지난 날에 모든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한 지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십자가 바울은 사형의 형톨로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 가장 저주받는 사람이 받는 저주의 상징으로 십자가 형토를 받았는데 그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보니까 이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말면 아마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구나 십자가를 바라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른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아야 하기로 작정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지난 날 성경책만 가지고 있었고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섰습니다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결국은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알고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말하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른전서 1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은 멸망받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스 1장 14절에 16절에 말씀하겠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모든 것 통해서 예언하신 분이시구나 그게 로마스 1장 2절에 나오죠 이미 선지야를 통해서 이미 그의 아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로마스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로마스 1장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미 예언하셨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도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믿고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초대교의 로마를 살렸던 그 시대의 모든 핍박과 얼음을 승리했던 얼음 속에서도 승리했던 복음의 비밀이 뭐냐 그리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지금 살아계시는 사실들을 초대교는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 승리한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책을 본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그 십자가의 능력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 그러니까 나는 오직 그리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고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가진 이 바울이 유대인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그리도를 만나기 전에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던 모습들 또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 가지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리도로 받은 것인데 이 그리도 보금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보금을 보금 대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히브리스를 써서 편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스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보금을 보금 대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 이게 바울이 히브리 교회를 행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보금을 보금 대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율법 아니다 라는 것 종교적인 열심 아니라는 것 전통과 제도를 지키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금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보금을 보금 대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라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히브리사를 통해서 바울은 히브리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보금을 보금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보금의 본질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금의 본질을 아는 믿음의 사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히브인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봤어요 어떤 면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어떤 면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너희가 죄에서 사망에서 해결받는 방법이 과연 종교냐 보금이냐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뭔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줄을 착각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과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받는 방법이 종교로 되느냐 보금이냐 그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9제로 보면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넣었다 다른 것으로 안된다라는 거 예수의 피로만이 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일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허락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는 지성소가 따로 있었어요 성막 안에는 그 지성소 안에는 은약계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대제사장 한 번 대속제일에 딱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선포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피어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암을 선포하는 그 일들이 대속제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박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그 희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쫙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희장을 찢는다면 밑에서 찢어져야 되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희장이 아래로 딱 찢어져어요 누가 찢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찢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길이 없음을 아시고 진이 희장을 찢으시사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희장의 찢어짐으로 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살길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하나를 만나는 살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원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끝내신 분이 바로 그리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재로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결국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내게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리된 신분을 주시고 내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면 그 능력된 역사들을 날마다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또 한 주 한 주 현장에 나가는 현장들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가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그리스도로 말며 일어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우리의 각인된 것도 체질들도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주신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내게 있는 많은 상처들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돼 있고요 복음으로 완전히 인생의 답을 얻고 복음이면 결론들을 가지고 복음이면 된다는 결론들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 저와 연호에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이 역사들이 여러분 체험되어지는 정인들이 되기를 죄물로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복음 때문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복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시험 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주변에 본질적이지 않는 비본질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은혜 받고 뭔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흥분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본질인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감사 감동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말할 때에 그게 자기 생일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 앞에 이런저런 많은 다른 좋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제자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 교회는 정말로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함을 고백하고 그 일에 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 중심이 그리 두께 있는가 아니면 다른 주변의 것에 내 마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주변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론의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분위기 속에 낙심하지 말고 삐치지 말고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복음은 유일한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은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복음은 어제도 살아계수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면 오늘도 응답하시고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동일하신 영원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참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있고 내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그렇게 진앙생활을 하잖아요 문제 없으면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문제 있으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문제 있든 없든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자유한 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참된 평안과 치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마태원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 참된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본질 속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누리게 하지 못하는 긴 핀을 뽑아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긴 핀이 있어요 그걸 뽑아버려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뽑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긴 핀을 뽑기 위해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뽑아져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사실 내가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복음 받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인생 될 문제 앞에서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 인생이 복음을 가졌다면 내가 이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왜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가 원인을 찾아내고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있다면 안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는 알고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킹핀이라는 말이 뭐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볼링 쳐보신 분들 계시죠 볼링 10개 핀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1번 핀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을 굴립니다 그런데 진짜 잘 치는 사람은요 1번 핀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5번 핀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5번 핀이 그걸 가지고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킹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적인 부분들 핵심적인 요소를 말해요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마존에 밀림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하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한 10m 정도 되는 나무들을 벌목을 해 가지고 그 벌목을 수송합니다 수송하는데 차로 수송을 하게 되면 그 나무가 육로로 수송되어지는 동안에 마르고 갈라지고 비틀어져요 그래서 벌목꾼들이 나무를 벌목해 가지고 그냥 강에 뛰어서 수송합니다 강에 뛰어보내 가지고 수송을 해요 그러면 그 강물 따라 나무들이 쭉 벌목된 나무들이 쭉 내려오다가 강물들이 좀 좁아지는 데 되면 물살이 세게 지면서 한마디로 나무들이 거기에 오면서 걸려서 벙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를 우리가 차로 달릴 때 길이 좁아지면 거기에 벽목 현상이 나나요 그런 것처럼 나무들이 강물 폭이 줄어들면 나무들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거기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걸려버리는 그 나무 속에서 많은 나무들이 뒤따라오는 나무들이 같이 엉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벌목꾼들이 어떻게 그 엉켜진 나무들을 빼어낼 것인가 생각을 못 해 가지고 그냥 무작정 엉켜진 나무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그렇게 웅장한 나무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 벌목꾼들이 나무를 끄집어낼 때에 문제를 해결하여 끄집어낼 때에 그것 때문에 사고도 나고요 또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 이게 무엇 때문인가 알고 제일 걸려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 되는 그 나무를 뽑아내니까 남은 나무들이 쉽게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킹핀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금을 가졌지만은 나도 모르게 보금을 누리지 못하는 내 안에 원인이 되는 킹핀이 있어요 그걸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뭔가 보금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금을 주셨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뭔가 킹핀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뭔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보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보금을 보금되게 하지 못하는 킹핀이 있어요 그 부분을 뽑아내야 돼요 나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만 알고 있는 킹핀들이 있어요 보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그 핵심적인 원인 그것을 찾아서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늘 우울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킹핀이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우울에 빠지고요 뭔가 생각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킹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지치게 만드는 킹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상처들 그 상처들을 치유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지 않아요 나만 알고 있는 상처라는 킹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은혜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험에 빠지고요 그럼 예비가 안 돼요 결국 내가 보금이 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그 원인이 뭘까를 알고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금을 보금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면 우리가 틀린 생각들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들 말 함부로 하는 것들 틀린 말들 이런 모든 것들도 정말로 우리 안에 보금을 보금되지 못하게 하는 킹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냐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순간순간 사실을 체험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보금을 보금되지 못하게 하는 킹핀들이 뽑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훈련입니다 아마 오늘 강구가 나갔습니다 올해 2024년 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갱신해야 되고 우리의 거릇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갱신되지 못하면 우리의 거릇들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들어서서 2, 3, 7 나라 세계보금하기 위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의 거릇이 되지 않아요 내가 갱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갱신시켜 나가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거릇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킹핌을 뽑아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갱신되어지고 내 거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언제냐 훈련 시간이에요 보금이 완전하지 않아서 훈련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보금인데 그 보금을 사실적으로 내가 못 누리잖아요 뭔가 모르는 내 안에 있는 킹필들 때문에 못 누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알게 하고 그 부분을 발견하게 하고 그 소요에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 3, 7 나라 5천종을 살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 반부터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반기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인도 받으세요 기초반 기도반 성경반 해가지고 지금 등록된 인원만 해도 230명 1시 반부터 매주 1시 반부터 2시 20분까지 50분간 각실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아마 여러분 등록하신 분들은 명단이 여러분 그게 주보 소통방에도 나와 있고 게시판에도 나와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들 자기가 등록하는 훈련 아시잖아요 참여해서 훈련 받으시고 훈련이 여러분 자신들을 바꾸어 나갈 겁니다 훈련은 딴 게 아니라 보금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보금을 확인시키고 뿌리 내려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훈련이 강고되어지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앞서서 훈련 받아야 되겠으면 해서 제자반은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훈련 받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 제자반은 이번 학기는 장로님들 중심 장로님 전체가 제자반에서 함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외의 모든 반들은 여러분 지원한 대로 여러분 꼭 지원한 반 교실들을 확인해서 들어가서 훈련 속에서 진짜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보금이 보금되지 못하게 하는 킹핀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뽑아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제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다 우리 자신들 우리가 더 잘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훈련 속에서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2, 3, 7 나라 살리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보금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는 왜 그 축복된 보금의 은약이 나와 상관없는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숨겨진 것 킹핀을 뽑아내야 돼요 나만이 알고 있는 킹핀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서 훈련 속에 들어가서 실제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 축복의 길을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사람 상처받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장 쉬움에 빠지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킹핀 다시 말해서 보금을 보금되게 누리지 못하는 그 중요한 것 중에 내가 함부로 말하고 또 말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영향받고 있고 휘말리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체제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언제입니까? 열의 고승을 돌 때에 일곱 바퀴 돌 때에 너희는 입을 들레지 말라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은약계를 따라가라 그냥 말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기도하면서 은약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일곱 번 돌고 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일제히 소리치라 했어요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말할 수 없을 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말할 수 있는 부분들 속에 말해야 되죠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부분들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있고 뭔가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말해보세요 한마디로 그건 독을 주는 겁니다 부모들이 화났을 때 아이들에게 그냥 굴러놓고 막 부지름 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독을 먹이는 겁니다 엄청난 상처로 아이들에게 먹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중에 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해 안 되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해 안 되고 자녀들 속 섞이는 것뿐으로 보면서 뭔가 원망하고 싶으면 참으세요 참았다가 그 시간만 지나가고 조금 있다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냥 결국은 생각나는 대로 막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짓거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짓거리니까 그게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남아요 말할 때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로 수 있으면 교회에 이런 저런 많은 문제와 일들 놓고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기 전에 한번 기도해보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이게 복을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 때는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이 청량빛을 갚는다는 세상 사람의 말도 있잖아요 사실 혀에 그 인격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중량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현장 그 현장의 사람 관계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도 모르고 그게 내게 데미지가 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야 합니다 오늘 2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지 못하는 의미로 말면 아마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된다는 말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할 것을 나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나중할 걸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될 걸 나중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늘 조급하게 되고 늘 쫓기게 되는 겁니다 여유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야 하니까 늘 쫓기게 되고 늘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지면 참된 지혜가 그 속에서 나오고 유유가 그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나도 모르게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드는 킹핀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그 부분들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훈련을 통해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서 원래 우리를 부르신 계획인 2, 3, 7나라 5총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된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망대 결론입니다 망대여정 이정표 무슨 말인가 이미 많은 부분을 설교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인가 생각하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토록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 찾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 찾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막는 내 안에는 킹핀들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든 두 가지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쓰기를 바라고요 그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킹핀을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도록 그 축복된 기도 제목들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킹핀을 예배와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뽑아내므로 이 한 시대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